아이고 모타곤쳤네 내가 봐야지 아 장호야 모타 다 꽂혀왔냐? 아 그래 그래 드디어 모타를 꽂혀왔습니다 그금 1350회 솥을 들여서 꽂혔네 다시는 고장 안 나게 컨트롤을 설치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타가 자동으로 정지되야 되는데 또 카카오톡 손님 많네 장호야 다 고쳤습니다 역시 우리 장호 배관광을 해도 먹고살겠다 역시 장호야 다 고쳤습니다 역시 장호 우리 다 고쳤다 물이 벙벙 쏟아질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필리핀 만세 드디어 다 고쳤습니다 고생껏 행복시작 와 시장에 손님 많다 저녁때 되니까 억수로 많이 나왔네 사람들 좀 지나갑시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하수구파놨는데 쓰레기를 집어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 이거 시민정신이 투철하지 않다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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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어 과일이네 아 이거 과일 망고스틴 망고스틴 있네 뭐에요 두리안이잖아 두리안 두리안? 두리안 두리안 아 바흐 아 바흐 아 바흐 아 바흐 맛있어 필랑킬로 필랑킬로 300 300 마을 마을 가요 제클롯 안녕하세요 제클롯 제클롯 베리라는데 노 시즌 노 시즌 노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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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 아 노벤버 시즌 망고스틴 망고스틴 간미 간미 여기 망고스틴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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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이네플 잘 읽었네요 아 바이네플 아 바파야 망고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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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로 망고스틴 망고스틴 깎아 망고스틴 100페소나 깎아 100페소 아 많이 깎아 우리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야 초이스 린돗 프레쉬 오케이 망고스틴 맛있겠다 이거 또 가지고 가면 마리아가 억수로 좋아하겠는데 그래 먹자 먹는 게 남는 게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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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8 땡큐 오케이 땡큐 살라맛 바이바이 마영 가비 날리나 우와 망고스틴 이렇게 행복합니다 망고스틴 와우 이야 월페어리트 베리마할 베리마할 아이고 벌었다 매니 맛있었다 너무 맛있었다 아미 아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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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냠냠냠냠냠 오늘은 망고스틴으로 배를 채우겠습니다 진짜 저녁밥을 다 먹고 우리는 뭐 보통 과일로 배쳐 먹는 사람들이야 엄청 비싸 바이바이 당근 한 개 당근 한 개 치야겠다 깨끗하게 바리 기쁜 그리 하시는 이제 내 워낙 진짜 소리 안 하겠지 아이고 시원하다 최종 우승자 웃음을 넣어볼까 금등어리입니다 금등어리 감사합니다.